네, 시간이 왔어요. 뒷편에 끈을 올라가서 이렇게뼈가 지켜서 담배를 비벼 주는데 머리가 터지지 너무 잘 못먹는다 진짜 몸이 너무 잘 못먹는데 진짜 못매지 않고 너무 잘 못먹고 진짜 너무 잘 못먹고 진짜 너무 잘 못먹는 건가 진짜 너무 잘 못먹고 진짜 너무 잘 먹는데 진짜 너무 잘 못먹어먹는 건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